아 왜 안 오는 것입니까 우리끼리 한판 할까요? 헐 리쉣 바로 시작 아 빈민가라니 아 진짜 빈민가 빈민가 개싫어 점령이면은 3층도 나오잖아 리크루전인가요? 리크루전인가요? 리크루전이라고요? 네 그런 소리는 듣지 못했는데요 아니 소드님이 시작하자마자 리크루 고르시길래 아니 저는 요쪽은 시작하자마자 피카시 들어가고요 역시 같은 특공대를 해야지 리크루전인가요? 리크루전인가요? 아 이거 실전이야? 아 큰일났다 3층 3층 옥상 밴딧 밴딧 밴디실에 유트다 밴딧이라 불러주시니 공화홀을 따릅니다 3층 3층 옥상 밴시라 불러주시니 공화홀을 따릅니다 아 릿약 아 아 렉 카톡과 차이가 있고 주인공이 있네 뭐야 너야? 나 안에서 야, 너 온다고 얘기해 미친 정우인 줄 알았잖아 아니 수목표 딱 보면 알잖아 둘 다 리크루즈에요. 한 명 3층 건너편 3층이고 한 명 1층 색타치 근데 이거 다 틀리잖아 썩을 아 있어 갑자기 막 쏴가지고 아니 저 형이 나 죽였어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알 줄 알았죠 복장이 아는데 몰라 보자마자 쐈는데 어떻게 알아 이거 개인전이거든요 사실 저쪽에 이거 있을 거 같아요 형 잠깐만 없을 거 같은데 어떤 거? 이거요 이거 없을 거 같은데 대충 안 보네 대충 아직 빡게 많은 것도 아니야 아 미친 형이 나를 죽임으로써 이 게임은 질게임이 됐어 몰라 자꾸 그 얘기하면 또 한 번 죽을게 하지마요 대충이요 여기 끄지도 않아? 미친 이분들 훈련병 하시네 형 어딘지 알아요? 여기 여기 어딘지 알았죠? 네 아 근데 이거 탄창이 너무 작다 이거 탄창도 작아요? 5초 여기로 가 저기 저기 있지 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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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요 학교 골목 스폰이야 호시 호흡 액 액 액 아.. 들이켰어 퍽 애쉬 퍽 잘 죽었어요 캠베리어 전신차? 네 퍽 퍽 퍽 퍽 저기도 또 가지 옆에 옆에 제가 오른쪽 뚫어놔 가지고요 아래 수류탄으로 퍽 퍽 퍽 퍽 퍽 퍽 시전환이도 너무 어렵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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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히는 것도 안 보이고 내가 찍는 것도 안 보이고 아씨 보상이네 누구임 이거? 소드임? 소드임이야 보상이네 아니야 난 두 배 줌 있는 거 해야 돼 여기 갈래? 예? 어디요? 아무데나 하셔도 아 진짜 하도 독일 놈들만 해가지고 진짜 독일 놈들만 하면 못 해 먹겠어 공허 깔았다 거기 공허 깔았다 이 친구야 10초 램프스 쳐야 돼요? 1층 1층 아까 우리 반드편 방 바이러스스 얍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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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아휴 야배 막 나오시네 아 왜 야배 나오고 끄떠요? 앗 써글 이미 진입했네요 패밀형 이미 진입했어요 계단 쪽 계단 쪽 뭐야 소드님 그거 얼마에요? 진짜 후쿠공 껴가 비싼거 같은데 비싼거 같은데 비싼거 같은데 저희도 그렇구요 방패씨는 충격수로 날아갑니다 저도 들었거든요 일단 다 보여 방패 둘이 등판했었는데 방패씨는 방패씨는 비싼거 같은데 방패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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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이 10초 5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아 나 점수 먹고 싶다 잠깐만 행정에 뒤쪽인가? 3층 뒤쪽인가요? 잠깐만요 야 여기 서서하면 되겠네 여기 서서하면 되겠다 여기 한 명씩 올라가면 되겠다 형 근데 여기 너무 작아 4층으로 가요 그럼 4층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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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여기 홀? 여기 맨 위층 맨 위층 4층 4층 안녕하세요 뒤로 물러나요 잠깐만 싸우지 말고 저희 쪽으로 와요 방어팀 스모커 쪽으로 와요 방어팀 스모커 쪽으로 공격으로 와요 아니야 아야 뭐야 저거 축포야 축포 축포 저기서 누가 나올거야 누가 나올거야 누가 나올거야 빨리 누가 나올거야 빨리 빨리 누구 나올거야 빨리 나와요 아이큐 났어 아이큐 났어 싸웠어 렛츠고 난 카메라맨 오빠 신났어 발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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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야 이거 아이큐 잡아야 돼 아이큐 잡아야 돼 아이큐 잡아 아이큐 잡아 아 뭐야 야 이거 아이큐 일로와 야 아 아 내놨자 아 아 쏘리님 그거 다이아에요? 하 다이아 갖고싶다 저사람 20만명성 이 아